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루트입니다 오늘은 연습용 헬기로 들린 옥시4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켜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급 이하는 이제 뭐 한 대 정도만 연습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한 2-3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에 작은급 헬기가 이제 마모도 빨리 되고 수명이 좀 짧더라구요 여러가지 이제 동력계통이나 또는 베어링료가 빨리 닳아 버리기 때문에 정비를 좀 자주 해 줘야 되기도 하구요 노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이 작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제 옥시4를 만들 때는 320mm 로터를 이용을 해서요 옛날에 빔이라고 하는 헬기 제가 한 시반 3-4년 전에 이제 빔 이라고 하는 헬기를 이제 저 플라이바 시절로 잠깐 제가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빔 헬기 플라이바로 만들어도 이제 1촉자이로 장착을 해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백 몇 십만원 줬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주력이었다가 헬기를 잠깐 곁다리로 한 몇 개월 잠깐 운영을 하다가 어 뒤집기나 이런거를 시도하다가 안되고 호버링도 잘 안되고 실력도 안넣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그냥 접었었구요 어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게 이제 2년여 전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날렸던 10여 년 전에 날렸던 헬기 그 세팅이 자꾸 이제 기억이 나더라구요 옛날 세팅 방식으로 요즘 헬기들 사실 너무 빠릿빠릿한게 있어서 빠릿빠릿하다는 게요 한 6세로 운영을 해서 rpm 을 굉장히 높여 버리면 피치워크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아도 헬기가 원하는 장소에 그대로 잘 떠 있기도 하고 피치를 작게 써도 잘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rpm 을 좀 줄이고 파워를 좀 줄인 상태에서 이제 피치를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헬기에 세팅하면 어 약간 엔진 엔진기 처럼 좀 꿀렁꿀렁 거리는 듯한 약간 그런 증상이 좀 있긴 있어 헬기가 쥐로 밀리거나 뭐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을 잘 캐치를 해서 피치를 조절을 잘 하면 이제 헬기가 이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은 피치워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피치워크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세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도 이번에 504 를 만들면서 그렇게 좀 느끼게 됐던 것도 있어요 음 네 요렇게 이제 헤드는 dfc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요 프라이바 처럼 이제 안티로테이션 구조가 없구요 안티로테이션 구조를 이제 링키지가 다 같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안티로테이션 구조가 왜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여기 돌아가 버린게 링키지 볼핸드를 써버리면 이게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워시 하고 이 헤드 그립이 일체로 고정되지가 않아서 이게 따로 놀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가 원래 안티로테이션 구조의 중간에 있는데 그 구조 없이 바로 이제 링키지가 링키지 자체가 안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dfc 방식이죠 어 그런 방식이구요 이제 나머지는 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런 뭐 빔이나 이런 방식과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랑 거의 흡사를 한데 이제 스워시 구조가 요즘은 이제 어 이게 리버스 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앞에 서버를 두 개를 장착을 하고 전륜 전방 쪽에 후방 쪽에 서버를 이제 하나 장착하는 역방향으로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정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스워시 구조가 그래서 바른 삼각형 위에서 봤을 때 바른 삼각형 모양이구요 나머지는 제 제 배선은 뭐 사실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제 배선은 이제 사실 좀 저같은 경우에 소형기 할 때는 배선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헬기의 카본 끝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스파크랑 이 전선이랑 이 스파크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노콘 또는 서버에 튑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마감될 수 있는 부위인지 이렇게 전기 절연 테이프 같은 거 좀 장착을 해놓고 여기도 반대편에 절연 테이프 장착 해놓고 그냥 그냥 씁니다 그냥 쓰고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카본을 마감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물 사포질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제 카본 프레임들은 이제 물 사포질이 다 되어있는 상태라 끝단이 다 이제 마모가 좀 되어있어요 이게 마모가 안되어 있으면은 이게 가루가 날리고 카본 가시들이 나와 가지고 손을 다치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다 작업이 다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공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냥 하시면 되구요 옛날에 나온 헬기들 조립할 때는 정말 뭐 키트 받자마자 물 사포질 부터 하는게 일이었죠 서버는 gdw 를 장착을 했구요 러더는 아 이거 저희 추천하지 않는데요 넥서스 서버에요 넥서 서버인데 요즘 이거 쓰지 마십쇼 빈 넥서스 서버 입니다 뭐 중립 별로 잘 안나오구요 1560 마이크로 세컨드 15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이제 중립값도 좀 이제 폭이 좀 넓고 근데 이제 그냥 있어서 그냥 쓴겁니다 연습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자재를 아주 하드하게 세팅하지 않아서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꼬리도 약간 좀 풀리고 좋은 서버 아니에요 사실 좋은 서버 쓰시려면 gdw 를 쓰면 되는데 집에 남아서 그냥 쓴겁니다 그렇고 이제 520 모터도 집에 남아 있어 가지고 쓴 거구요 보시면 3200 kv 로 되어있습니다 3200 kv 에 15t 피니언을 장착을 하고 3셀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rpm 은 사실 충분한데 요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한 4분 5분 정도 날 수 있구요 대신에 이제 rpm 이 좀 자주 죽어요 소위 말하는 부하 기동을 할 때 이제 부하가 들어가면 rpm 좀 죽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부하가 걸릴 때를 이제 잠깐 잠깐씩 코버링 포지션을 맞춰서 rpm 을 살리고 다음 동작 넘어가고 요런 거를 이제 어 동작을 섞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팅은 뭐 지극히 초보용 세팅 입니다 옥시포 같은 경우 초보용 세팅이고 사실 링스 엘리에서 옥시포는 이제 잘 찍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급에서 프로급으로 날리시는 분들은 사실 옥시포 맥스라는 기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옥시포 맥스는 이제 옥시포에 비해서 프레임도 더 크고 테일도 조금 더 길고 로터를 380mm 이상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 키트는 제가 320mm 로터를 썼는데요 360mm 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 360mm 4cm 더 크겠죠 여기 더 크고 이제 원래 360mm를 쓰고 6셀에 한 1300mm 정도를 끼면은 옥시포가 굉장히 하드하게 빠릿빠릿하게 날 수 있는데 제가 원했던 세팅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샤프하게 그렇게 나르는 게 아니라 연습기처럼 좀 꿀렁꿀렁 하더라도 제가 피치옥 연습할 수 있고 자세 볼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타입이라 초보용에 더 가까운 세팅이고 저는 이런 세팅으로 연습하는 것을 즐거를 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좀 하드하게 좀 프로급으로 날리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6셀 세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모터는 1800KV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뭐 서버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로토 360mm 까지 장착하는 거고요 옥시포 맥스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이제 서버 장착이나 배치나 구조 같은 거에서 좀 완성도가 좀 높다고 하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완성도 보다는 3셀 세팅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날릴 수 있는 3셀이 또 충전하기도 편하고 가져다기도 편해요 배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씩 옥시포로 연습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니트로에 한동안 집중을 하다가 기동 연습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생겨서 옥시포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습하고 또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